당시 강조는 30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란의 기병에 맞서기 위한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조의 군대는 거란군에 맞서서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강조가 자만에 빠지겠죠 거란군이 몇 차례 내습을 해오고 있다고 알렸으나 강조는 이를 믿지 않고 입안의 음식처럼 적군이 적으면 오히려 좋지 않으니 많이 들어오게 놔두라 하면서 막사에서 장기만 뒀다고 합니다 입안의 음식이 가득 들어야 씹을 맛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적들이 계속 기습을 해오도록 내버려 두라 했던 겁니다 그러다 결국 강조가 폐퇴하게 되죠 강조의 주력군은 거란과 통주에서 싸웠지만 패배하여 강조는 사로잡혔습니다 거란의 성종은 강조에게 신하가 되라고 요구했지만 강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처형되었습니다 자켓뱅을 해석込 봐